이제 양 팀 최후의 운명을 건 단 한 장의 와일드 카드전이 시작된다 아 이제 결승전이에요 마지막 결승전 순간입니다 준비 출발 출발합니다 자 국가대표 태권도 팀 과장이 정말 만만한 상대가 아니네요 정말 잘하네요 우리나라 국가대표를 쉽게 뽑아요 쉽게 뽑지 않죠 자 올라왔습니다 장성욱 자 빠른 속도로 왔고 여기서 속도를 줄여야 되거든요 시간을 줄여야 돼요 우와 바로 뛰네요 우와 바로 뛰네요 잘해요 자 침착하게 침착하게 마지막까지 우와 빨라요 이거 어떻게 될지 몰라요 국가대표 태권도 시범단의 에이스 장성욱 성욱 침착하게 부표를 밀고 있습니다 자 올라가야죠 그렇죠 올라갑니다 자 침착하게 하나하나 속도는 빠릅니다 아직도 1분이 지나지 않았어요 잘합니다 자 여기서 한번 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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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쳐 치고 쳐 타어 살아납니다 올라왔어요 허리로 올라왔어요 살아납니다 올라오세요 허리로 올라왔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높이 올라가야 돼 높이 올라가야 돼 최대한 높이 최대한 높이 어 아 아니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이거는 자폭입니다 자폭 지금 여기까지 1분밖에 안 됐어요 장성욱 타입 과연 국가대표 태권도 시공단을 이길 수 있을 것인가 마지막 히든카드 리키에게 모음을 배달했습니다 출발 보여줘 출발합니다 자 리키 여러분 숨죽여 보고 계십니다 자 두번째는 없고 세번째 네번째 다섯번째 재방송을 보내 리키가 지금 완전 체력이 소진됐거든요 아 이거 보세요 약간 좀 비틀되는 게 아 여기서 조금 들려고요 조금 침착하게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본인이만 본인이 못하는 기록을 어 불결 잘 탔어요 불결 잘 탔어요 자 지금 기록은요 아까 태권도 시범단 우리 성욱씨와 기록이 지금 비슷합니다 여기까지 자 여기서 마지막에 빠지면 안 돼요 마지막에 빠지면 안 돼요 다행이네요 깜짝 놀랐습니다 자 저기서 너무 끝에 걸려가면 안 됩니다 하나 무조건 걸고 가야 됩니다 걸고 가야 됩니다 무조건 노란색 걸고 가야 됩니다 그렇죠 걸고 가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 더 가까워야 돼요 하나 더 가까워야 돼요 됐어요 됐어요 이야 이게 엄청 멋진 끝났다 끝났다 야 이게 무슨 일인가요? 무슨 일인가요? 리퀸 난리가 났습니다. 점프 점프 듭니다 리퀸! 저 마지막! 저 마지막! 저 마지막! 저 마지막! 리퀸! 저 마지막! 리퀸! 1분 34초 0으로 유팀의 쇼!